안녕하세요. 서일봉 선임의 한길원 삶을 위하여 제3집 땡근땡보살 제6회차 정일입니다. 장자께서는 군자의 사귐은 담담하여 물과 같고 서인의 사귐은 달콤하여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하게 사귀기 때문에 친숙함이 변하지 않으나 서인은 달콤하게 사귀기 때문에 그 친숙함이 오래가기 어렵다 하였고 서펜하우는 돈을 빌려달라는 층을 거절하여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기가 쉽다고 하였죠.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이라 돈이라 하고 사람을 돌게 한다고 해서 돈이라고 한다는데 돈과 명예가 우리를 웃기고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울고 웃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21페이지 창피한 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할 일이고 남루한 옷과 거친 음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덕이 목이 없음을 힘들어해야 하리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일부중 무진장이라 하나도 없는 것이 한량없이 많은 것이라고 하였죠.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걸 비우고 버리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 권력을 버리고 비우는 걸로 잘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버리고 비우라는 것은 명예, 권력, 재물을 버리고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만들지 않고 결실을 얻으려는 당일함과 탐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 해도 만족하는 마음이 없고 탐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늘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요. 있는 그대로에서 만족할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의 삶이 되는 것이죠. 만족이 가장 어떤가는 재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행복을 찾기 위해를 살펴보면 행복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의 허욕을 버린다면 그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더 커지리다.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 주어야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리라 했는데 앞의 행복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지 말고의 뜻을 다시 보면 우리는 대부분 명예, 권력, 재물이 행복을 만드는 근원인 줄 알고 소매를 걷지만 행복은 마음속의 탐욕심을 버리면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마음의 그릇 속에 탐욕이 많을수록 열반은 적어지고 번뇌는 많아지며 탐욕이 적을수록 열반은 늘어나고 번뇌는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전혀 없다는 생각인데요. 주는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걸 보면 받고 싶은 만큼 주어야 하고 거두고 싶은 만큼 심어야 하고 사고 싶은 만큼 돈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주고 원망을 받고 싶으면 원망을 주되 정호를 받고 싶으면 정호를 주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인과법을 실천해야 하리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지은 달마현맥론에 보면 일을 사랑하고 인생을 경험하라.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세상을 보는 지혜를 건져 올려라. 일단 한 번 시작한 일은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끝을 내라. 깊고 깊게 생각하고 넓게 판단하자.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서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성공의 전제로 남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실패가 주는 낙심을 버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데 주력하라. 아홉 번의 실패는 결국 한 번의 성공을 위한 경험일 뿐이다. 자 우리 불자님들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면 행복이 불행이요. 불행이 행복이라는 경지에 올라 행복도 불행도 논하지 않는 늘 여여한 편안함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있어 행복하고 주변과 세상이 있어서 행복한 날들 만드시길 기원 드리며 땡중 땡보산 제6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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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